와 진짜 맛있겠다 자기 저 여행에 가고 싶어요 무슨 여행이야? 아까 치킨 먹어 앉아서 왜 저 부산에 가보고 싶다고요 무슨 부산이야 빨리 태아는 사람이 치킨 먹어 왜? 자기 가고 싶다고 자기 왜 뭐 부산에 어서 오세요 부산 지고드 좀... 変なところに行くつもりでしょ 에소 됐어. 저희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데요. 저 부산인데요. 부산의 이미지가 제가 급제시장 영화 봤어요. 그 이미지. 그래서? 마아! 마아! 엑스는 완벽입니다. 부산에 가고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이야,風이 엄청나.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은 뭐가 유명한지 몰라요. 잘 몰라요. 구독자 자체가 많이 추천하셨어요. 와, 진짜 재밌습니다. 거기도 먹고 싶고, 면도 먹고 싶고, 시장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콜레카가 맛있어. 콜레카가 맛있어.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어, 뭐야? 아, 뭐야? 아, 미안하다. 어. 국물인거 봐. 그치? 그치? 뭔가 좀 약간 설렁탕 국물이 차이 나가지고 되게 맛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대박. 대박. 일명과의 첫 만남. 와, 맛있겠다. 비빔빔빔면가랑. 오븐이. 오, 오븐이. 오, 오븐이. 오, 오븐이. 오, 오븐이. 오, 오븐이. 솔직히. 형, 식감이 좋아. 아, 진짜로? 출리, 출리. 출리. 응. 진짜. 응. 냉면하고 좀 다른데? 음. 음. 와. 이렇게 하지. crossing을치도 높게 조금 가 와 저도도 못먹고. voluntarily 잘 안 보면 우와. 물가루, 냉면떼에 여기도 하고 biom crashed. 그래서 밀면도 안 돼. 딱kem 앞에ignibler가 Atl Wesley라고 소리가 BarkRoyAKROOPER. 아 fabrication인지 nome VivekanBlackmi ou 저는 이제transmur Hitелю이였음을 꼭 2050년에 New York과의 오징영의 회사. 정말 맛있어. 진짜 이쁘라는데 진짜 이쁘라는데 빌리도 있고 쇼텐관리도 있고 퀘스티벌일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네 노란색이 너무 이쁘네 멋있어. 와따이터치가 키티커라 그러게 이쁘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짠짠짠짠 잘 자니까 결국 제가 트러보는 그댄 약간의 트러보는 librarians 치홍홍데리는 저는 있는 히트와 이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으응 이쁘네 очень красив 안에서 바다에 안 보는데 너무 이쁘네 바다 너무 이쁘네 저도 이 시력으로 조명을 드릴게요 어휴 아, 이쁘다 아, 아, 바다 정말 이쁘다 아, 바다 정말 이쁘다 아, 비실래 오늘 시가 없으면 좋겠어 아, 그래도 괜찮겠어 드디어 부산에 왔다 예이 그 후기 히 큐 그 아뜻이가 칸코보대 우탓 나타내 혼나 어떤 시대로? 리릭스 시대로? 사막이 있어요 서면역에서 혼나는 에? 먹어먹을래? 아 방아씨가 오빠 아 떡볶이가 좀인데 저는 탄거도 안 먹고 싶다 밥 먹어야 되니까 간단히 먹을래? 그러네 그래 좋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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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상가에 왔습니다 대전하고도 많이 비슷해 응 운전선가? 비슷하고? 섹시쿠쿠키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멋있어 제가 입은거죠? 제가 입은거죠? 아 서로도 지금 놀기 때문에 진짜 맞죠? 단추 입는게 아니라 아 손은 너무 예뻐요 지연하고 그렇게 팔렸을까? 응 천국같다 근데 또 푸드 밸런스가 있는지 응 밸런스는 2년이 아니라 이거 추울 것 같아 나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응 맛있다 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그래 버튼을 찍으면 끝 됐다 됐다 어때요? 밤이 날아가 응 다음은 여기에 가봤어요? 아니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 가라 서면은 에헤가? 무슨 영화에요? 바람 바람? 바람 아니 쓰레기오빠가 슈진코데 데레가 그렇군요 탓자 미쳐 오시루 이모지 서면 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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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조금 목욕탕 약간 썼나 조금? 그러면 그럼 어디다 해? 응? 아 수리 오기 싫으니 어 이것도 괜찮은 어 괜찮은데? 이인데 좋아요 어 어 뷔인데? 보리코가 엄청 예뻐졌다 보리코가 엄청 예뻐졌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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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 하하 아 이걸 믿어야겠다 하하 하하 이것도 작은 거 같은데? 하하 아니 잠깐만 너무 너무 소름이 시끄러 하하 이거 찍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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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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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금 아딜는 놀고픈 싱어에 숙어에 숙어에 하하 하 고 고 고 서 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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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극세인 것 같다 국가시장에 왔다 쟤네? 응 아, 쟤네? 쟤네, 쟤네 아, 꽤 귀엽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파이샤에 왔어 이쪽에, 이쪽에 왔어 맛있겠다 약간 좀 찌개해 찌개?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그러네, 그러네 잘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전부, 이랬다 아, 참고이시연이 전부 할게 우와, 대박 예쁘게 먹음 너무 맛있어 손톱, 분 손톱, 손톱 troubled 눈이 뜨거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이거 씹히는 거예요 맛있어? 정렬, 이게 주인공 맞지? 진짜 새우같이 딱 시켜보면 좋고 좋고 아 그러네 영어학습에서 여쭤보지가지고 서로도 카라사랑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나도 처음 먹어봐요 진짜 뭔가 어떻게 곱곱곱 때 따뜻하겠네 잘 비빈 닭곱슬에 김가루 뿌려주고 잘 빌려서 이거 제가 먹을게요 음 맛있다 안의 요리가 치윙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버스키가 나 그걸 맨날 먹으면 좋겠다 와드즈 치클리맛스 치킨 그럼? 와드즈는 꼭꼭 키윙 치클리맛스 치킨 키가 나 있는지 싶었어? 뭐? 키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팅 노바르자라 너무 맛있지? 도리돈산 근데 이곳에 카페가 있는 분위기 구니언 그냥 보통의 집중 정말 석가로 진짜? 너무 석가로 정말 석가로 너무 석가로 급하게 석가로 잠시만요 엄청 예쁘다 한국에서 처음 여쭤네요 와, 삼 마일이 진짜 좋아 확인! 엄청 사랑하셨어! 에! 거짓말! 라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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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1층의 아파트의 옥상! 이거 잘 사용하고 있었어! 나머지 분야! 이끌어라! 더 이상! 멍청한 공간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비율의 카메라가 너무 좋아 기분이 좋네, 여기가 네때라 여기가 네때라, 스쿠소여기 AMP의画角을 잊지 마세요 이쁘네, 이쁘네 오늘 같이 네때라? 하하하하 이거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밤에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웃어? 잠깐만 이 손은 진짜인데? 웃어 이 손은 진짜 진짜 아로아로인데? 웃어 진짜 이상한 거 생각해? 하하하하 뭐... 야めて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과 돈 전부 100점 전부 100점 하하하하 커플은 이렇게 드라마가 어디서 드라마가 우리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때 엘이 생각했었죠? 하하하하 웃어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마치 어디선 간식으로 갔을까? 하하하하 뭐... 땁에 뭐... 하하하하 창피하고 인간ах 이거 그냥 단 길을 못가고 쉽게 야경을 볼 시간은, 사경을 다시 한번 드세요. 눈에 뵈는 거가絶対綺麗. 지금 뭐하는 거에요? 4살이 운구가만하는 거에요. 이런 거 아로아로에요. 멈추는 거에요. 그냥 운구가만하는 거에요. 다운형산, 영어. 부산에 놀러간 자은우와 크리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추조해준 선도에 놀러갔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야마도사